윤 총장 한 명 때문에 정권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치킨게임을 버려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 8층 총장실로 복귀했습니다.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겁니다.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고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. 추 장관으로서는 일단 체면을 고긴 셈인데요. 추 장관은 원래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. 고 차관은 법무부에서 추 장관과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. 고 차관은 위법 절차가 여럿 드러난 징계위원회를 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사표를 던진 겁니다. 추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고 새로운 법무부 차관 부인에 나섰는데요.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박상기 조국 장관을 거치면서 법무부 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가 기용됐습니다. 이 변호사는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데요.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동참할 원포인트 차관 인사인 셈입니다. 이번 사태에는 편검사 전원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을 했고 추 장관 최측근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반대하고 있는데요.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옆에는 검사 4명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. 이번 사건을 주도한 심재철 검찰국장, 박은정 감찰 담당관,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. 모두 현 정부와 가까운 검사들인데요. 검찰 전체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법무부 감찰 업무는 규정상 유혁 감찰관 지휘를 받아야 진행되는데요. 유 감찰관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발표하기 4시간 전에야 감찰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. 또 징계 대상인 윤 총장에게 비위 내용을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본인 소명도 듣지 않았는데요. 법무부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공사는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내세운 판사 사찰 의혹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썼고 그 내용이 나중에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. 향후 경우의 수를 보면 추 장관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 해임 카드로 국면을 밀어붙일 공산이 커 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미 강을 건넌 상황이라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.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30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을 애둘러 비판하면서 추 장관을 거두는 모양새를 연출을 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판이 좀 커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출구 전략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타진하려고 했는데 두 명 모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 바람에 국가 공무원법상 현재 사퇴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.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까지 이번 논란에 가세하면서 어쩌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물러서야 하는 퇴로를 스스로 막은 셈이기도 합니다. 징계위가 열려서 추 장관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한 뒤에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거기서 일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윤 총장 쪽은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입니다.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은데요.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아니라 이번에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. 만약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도 있는데요. 윤 총장 한 명 때문에 정권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치킨게임을 버려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.